먼저 금사전문가님, 일부러 저희가 앞으로 시장 상황 여기가 저점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좀 더 많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과 함께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업종 그리고 종목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당분간 정 씨는 아마 박스건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7월달 FMC 이후에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75bp 정도의 인상에 대한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들 지수는 박스건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2분기가 다음 주되면 끝나죠. 6월 30일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월달로 접어듭니다. 7월달 접어듬면 2분기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분기 실적이 되지 않는 기업을 주식을 가져있으면 또 한 번에 아마 겁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철저하게 이제는 실적이 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을 가져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주를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은 지금 자리에서 중기 투자가 가능한 섹터가 어떤 섹터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담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분기 실적주는요. 제가 대응주를 먼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I도 있죠. 상당히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I도 여러분들 대응주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실적입니다.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을 가져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실적주를 여러분들 위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됩니다. 삼성 SDI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걱정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삼성 SDI는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이게 오리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리온 최근에 주가 한번 보세요. 최근에 주가 보시면 호름이 단기 주가가 한 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좀 쉬고 있죠. 그러면 오리온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상당한 상승세가 저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오리온도 한번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은 주가가 바닷건에 있는 이게 나와 있는 한솔 제지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주가 전혀 못 움직였죠. 이게 나와 있는 한솔 제지도 이분기 실적이 좀 양호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LG 이노텍 같은 종목도요. 여러분들 이분기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이게 보시면 CJ 프레시웨어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CJ 프레시웨어도 상당한 실적이 이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삼양식품 같은 종목분들이 있죠. 이게 나와 있는 게 삼양식품입니다. 제가 삼성 SDI, 오리온, 한솔 제지, LG 이노텍, CJ 프레시웨어, 삼양식품 이런 종목은 이분기 실적이 뛰어난 종목이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중기투자가 가능한 섹터가 어떤 섹터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내가 이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최근에 지수가 많이 겁나가고 종목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실적의 피크아웃이 나오거나 또는 지금보다도 실적이 다운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앞으로 1년이나 2년이나 3년 동안 성장하는 턴 어라운드 기업들은 주가가 안 빠지겠죠. 특히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최근에 LNG 발주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LNG선 건조시장의 한 80%의 지금 점유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선업체들이 턴 어라운드 섹터에 지금 들어오는 섹터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통 이게 조선주들은 사이클이 하업종에 비해서 보통 4년, 5년 정도 사이클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조선주는 사이클을 잘 타면 중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섹터입니다. 그러면 조선주가 움직이게 되면 조선주의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조선기자대도 따라서 움직이겠죠. 최근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현대중공업 종목의 주가 한번 보세요. 다른 섹터면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섹터가 없어요. 현대중공업도 여러분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종목. 아마 이 종목은 올 연말이나 내년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거예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게 현대미포조선 보시면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등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등락이 나오다가 주가는 달아나버립니다. 기억을 하세요. 현대미포조선도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중공업은 여러분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현대중공업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제가 현대중공업이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경력사원하고 신규채용이 연초에 400명 채용을 했죠. 그 다음은 7월 달에 400명 또 채용하죠. 그 다음은 12월 달에 또 400명 또 채용하죠. 조선업황이 호황일 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올해 지금 약 1200명의 용접공 또는 지금 조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을 여러분들 건조하는 데 드는 그 인력을 지금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꼭 확인하십시오. 그게 보면 공시내용에 인력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어떤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조선 기자재 중에서 이게 여러분들 한국 카본이라는 종목을 이야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주가가 전혀 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카본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 주가가 달리기 세게 나올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동성화인탱도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동성화인탱이고요. 그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많이 해드렸던 태강 한번 볼까요? 이 태강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다 이렇게 급나가죠. 다 이렇게 반대로 급나가는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제가 이야기 해드렸죠. 실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성강밴드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성강밴드 보세요. 제가 방금 이야기 해드렸던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압축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자로 써도 죄송한데요. 압축을 하세요. 압축. 압축을 하셔가 이런 종목 위주로 이런 배팅을 하셔야 돼요. 압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 우리가 주식 투자 안에서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데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박스권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이야기 해드린 2분기 실적주를 공략을 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향후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은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저는 내년 정도에 저는 상당한 실적이 아마 수치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한번 짜서 시장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